어 드디어 챕터 8 나가는거야? 끝이야? 어?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여기서부터 시작 응. 끝난거 같은데 째? 어? 아 이게 나가는구나? 어? 어? 뭐라 안그러네? 엄정 뭐라 하더만 어? 다시 잘라볼까? 할거 없고. 열쇠? 열쇠 해볼까? 네. 나오자. 자. 필름이다. 오케이. 필름 얻었고 어? 들어왔다. 여기 하나에? 헤이. 황이야구? 안타깝다. 안타깝다. 네. 나중에 보자. 어? 사라왔어. 어? 여기 검이 있다던데? 불러보자. 엘쎄? 안타깝다. 야. 붙여줄까? 뭐야? 뭐야? 머리 다음 열쇠로 뭐지? 아 그럼 할아버지 만나야겠다. 할아버지 어? 뭐야? 왜 백발이 있어? 또? 말이 되는 소리가 이게? 까매? 어? 이거 나왔다. 야. 아무말이 없어요. 야. 싫어졌나? 북발이야. 큰일자. 부각Si. 이쁘다. 어. 일어나 보자. 얘 집인가 보다. 아 뭐야. 여기 있구? 어? 초골이네. 열어볼까? 네. 어? 이 거미! 어? 죽었나? 뭐야? 설마 죽은거야? 기다렸었나? 어? 설마 팔 잘린거야? 설마? 설마? 내 팔 아니지? 얘나? 내 팔 아니야? 어? 어? 내 거 맞나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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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냐고? 아이 맞나냐고? 팔이 잘렸어. 어? 네. 네. 무슨 일이냐고. 팔 잘렸어. 나 지금. 어? 털 어떻게 해줄까? 털 어떻게 해줄까? 칼 좀 어떻게 해줘. 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털 없네 지금. 어? 털 꺼놓자. 털고. 안 되는데. 네? 남... 저거? 이거 남았나? 네? 어떻게 넘어쥬지? 어? 닦아볼까? 닦아볼까? 뭐지? 구름표? 어? 뭐야? 어? 병원으로 되돌아가라고? 귀여워 칼이다 어? 어디가? 뭐야? 어디 가는거야 지금? 보급품 보급 어디있어 보급 보급 그건 내꺼야 어디가? 뭐 있지 않았나? 아닌가? 어? 뭐 있어? 끔찍하다 이거 어 있다 어 뭐야 죽었어 어 아기다 안녕 누가 필요하니? 어 카메라? 아 생각하고 있다고? 림름 어 놔줄래? 비워줄게 그거 아냐 어 플레임 아 끔찍해 죽었냐 뭐야 이거 안 돼 안 돼 어 여기 죽었구나 아 사람 죽었네 오른쪽 어 그때 그 사람? 그 사람이네 아 그 사람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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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하면 좋지 저세기 어? 건설지다 야진 놔줄래? 자 여기 선물 어? 이 사람 살았네 할아버지 아 죽이라리라구 여기 어디갔구나 뭐야 뭐야 어 깜짝아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어 야 나와 보여줄게 사람이 있었네 뭐야 왜 이런 상황이 됐어 어 어떻게 죽은거 아냐 어 벌써 다있네 야 줄 못기다리겠다 나가야돼 어 죽었어 뭐야 떨어졌나 어 떨어질까 천천히 생각해보자 생각해 생각해야되지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생각해 어 이제 큰일났네 닦아줄까 닦아줄까 이리와 어디지 잠깐만 천천히 해보자 어 뭐야 어 뭐야 어디있었나 아 열쇠다 어 깜짝아 가 가 아 됐다 뭐야 맞았다 죽었어 아 안되네 진짜 신나게 이리와 어 안돼 안돼 내가 막아줄게 어 뭐야 야 야 출마 죽은건가 뭐야 뭐야 여기 죽었나 보다 뭐야 뭐야 왜 시대 보여주지 어 어 이게 어디에 된거야 어 끝난거야 캐시? 어? 뭐야? 캐시입니다. 어? 뭐야? 깼다. 악몽에서 깬 거구나? 다 꾸며네. 불키자. The End 음 네, 재미있게 플레이했어요. 이 독특한 그림체랑 효과감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다른 굿엔딩이랑 배드엔딩, 아 배드엔딩의 노멀엔딩은 각자 플레이해 보셔서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드드립 포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